1, 2, 3 어 웬디씨가 지금 5편이에요 웬디야 나야? 나야 나야 웬디 언니 나야 나라고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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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화민이 하시죠 왜 슬기 언니 아 진짜? 어? 존 씨는 슬기씨 나도 슬기 어 진짜? 내가 바꿀래 자 상담 그렇게 어디서 바꿀래 나도 바꿀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괜찮은데 너는 정말 괜찮은데 슬기 울렸어요? 근데 운저 해본다 물었어 아 물었어 엄지라 구덩였대 엄지라 아 이게 됐네 아 갈매기 친 냄새 아 진짜? 어 앤더아 수능이 가까운 것 콘서트요 고맙습니다.